윤석열 대통령님,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만에 자유총연맹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종전선언 합창, 가짜 평화 추장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일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포함합니다. 냉전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에게 통일은 적화통일과 흡수통일 말고는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대결과 반목에서 나올 수 없음을 정전 70년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말폭탄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만큼이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는 멈춘 지 오래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자외교 채널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위선동, 가짜뉴스, 괴담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모두 허위선동이고 가짜뉴스이고 괴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거짓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법치를 훼손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입니다. 이상입니다.